있는 건가요? 네.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나요? 모르겠어요. 자, 질문 하나 없어진 거예요, 이러면 돼요. 자, 얘는 무슨 색깔입니까? 약간 좀 그 짙은 좀 그 까만색에 가까운 좀 그런 색이죠. 약간 짙은 회색? 좀 까만색에 가깝죠. 얘는 크기가 큰가요? 중형견 정도의 크기? 라고 하면 될까요? 중형견이요? 중형견 정도의 크기. 서중형견? 어느 정도? OK. 얘는 사납나요? 그럴 확률이 현재 적습니다. 착하게 생겼나요? 이게 참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. 제가 보기로는요. 굉장히 순하게 생기긴 했어요. 얘 만지면 벌금이 있나요? 오, 이거 진짜 이해되는데. 이건 아마 그럴걸요? 벌금이 아마 그럴걸요. 예상하는 게 있나 봐요. 경력은? 콰카? 오, 대박. 역시. 콰카를 알아요? 이형 어디 비치는 거 아니야? 대박이다, 형. 그거는 사실. 그거는. 대박이다. 하세요. 질문 하세요. 아니, 알아요. 몇 글자예요? 한글자입니다. 한글자라고요? 한글자예요? 한글자예요. 저도 이거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. 이건 진짜요. 힘들다. 자 생물인가요 무슨 생물입니다 생물이에요 얘는 생물이지 무슨 색인가요 어떻게 다양한 색이 있죠 다양한 색이 있다고 아체 다양한 색깔 이게 이게 한 가지로만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다양한 색깔이 있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건 아닌데 뭐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진영 아 근데 먹는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사실 뭐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희 집에 볼 수 있고 뭐 사실 촬영하면서도 사실 뭐 자주 볼 수 있고 와 이거 진짜 다녀네 맨날 맨날 보죠 사실 크기가 온 종류 크기가 온 종류 크기가 온 종류 2형만 해요 크게 사람만 해요 딱 딱 사람만 해요 사람만 하다고? 네 2형만 해 진짜 자 이제 정답합시다 자 시간과에서 마셔야 돼요 이제 하나 둘 셋 차 차 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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